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. 네, 고등학교 이학년 18살. 고등학교 이학년... 병신 같은 새끼. 바로 경매 시작할게요. 신장부터 시작할게요. 상의도 안 하고 시발 예약을 잡았어? 잡으라는 줄 알아요. 1억부터 갈게요. 1억. 1억 3,250. 1억 3,250 나왔습니다. 더 없으실까요? 네. 하나. 둘. 셋. 넷. 하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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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는 장기 팔아쳐먹다가 이 꼬라지 난 거고. 너네는 장기 팔아쳐먹다가 이 꼬라지 난 거고. 넌 그룹지가 않다고, 시발 지금. 제가 낙찰 받았잖아요. 홍포아 그거. 멋있어? 하여튼 뭐 음희만 생각했구나 너 저희 분위기가 좀 많이 처졌는데 파이팅해서 가볼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